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구축방안 여섯번째 플랫폼 시스템 시험 방안 시스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을 만들 때 각 기능별 단위별 시험이 있고 이 단위들이 합쳐진 각 시스템별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합니다. 그래서 단계별 시험 절차를 도표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리스트화 시킵니다. 그래서 기능들이 단위별로 100개가 있다 시스템 묶음이 10개가 있다 했을 때 각각의 세부적인 단위 제스트를 하고 합쳐졌을 때 각 시스템별로 제스트를 하는 표로 만들었을 때 더 이해도가 빠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